박수 시작 정말 사랑해 박수 시작 정말 정말 사랑해 우리 옆 사람에게 손 이렇게 이번엔 손가락 하트가 아니고 손 하트 만들어서 사랑합니다 하고 얘기해주세요 서로를 보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날아갑니다 날아갑니다 하트 안으로 오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더 있으니 이렇게 하트 안으로 오니까 더 사랑스럽고 사랑합니다 잘하셨어요 네 우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